동네 주민이 갓 잡은 신선한 생선을 팔고 있다고 해서 나왔습니다. 와 크다 와 신선한 눈 보니까 너무 신선한데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네 혹시 어떤가? 박굴박골 박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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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구입ивают 구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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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 뭐 그렇게 싼 것도 아닌데 200배 쏘면 조금 싼가 보다 지금 이 어부님이 이 바다에서 잡아서 파는 거랍니다 신선 하겠죠? 엄청 신선할 것 같아요 문화와 푸드 맨 문화와 푸드 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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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멋진 제지하고 한 시간 수영할래? 그러면? 갈 때 내가 운전해?